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6장까지의 말씀은 사람은 절대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사도바울이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혹자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율법 폐기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7장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가 율법과는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도바울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그 관계를 결혼에 비유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의 권세 아래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이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소설처럼 제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로 마음을 먹고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남자예요 성이 이고 이름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시를 보니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심지어 인품도 좋아요 재력도 있는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완전 완벽한 슈퍼맨급의 남자인 것입니다 이 남자와 살면 정말 행복할 거다 그리고 이 남자도 이 율법시도 나와 살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호언장담해요 그래서 이 남자다 싶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나를 사랑해 주는 줄 알았는데 결혼 첫날부터 나를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못한 것을 지적질을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에게 대단한 실망을 느끼게 돼요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이 부부 생활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돼요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남편이 하는 말이 그냥 과장된 말이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의 모습이 절망적인 모습인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고 그리고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뿐이라는 것을 자기도 자각하게 된 것이에요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이 지옥과 같은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남편을 바꾸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을 두고 결혼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것은 불륜이죠 잘못된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 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누군가가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제서야 결혼 관계가 끝나게 돼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들 얘기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행복해 보려고 행복해지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오히려 내 부족함, 내 죄악, 내 연약함만 더 드러나고요 이것이 나아질 기미는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이에요 이러한 끔찍한 관계를 주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끔찍했던 이율법 씨와의 관계가 청산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새 남편이 되어주셔요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새 남편 예수씨 맨날 자기 구박하고 못한다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던 율법 씨와는 너무 대조적이에요 내가 그렇게 부족한 게 많고 실수가 많고 때로는 정말 죄성도 드러나는데 그래도 나를 참아주고 인내하고 예쁘다고 하고요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계명들이 너무 많은데 이 지키기 힘들고 무거운 계명을 본인이 다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너는 그저 나만 따라오면 된다라고 이 새 신랑 예수씨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결같이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네가 연약할 때도 난 너를 사랑해 심지어 네가 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이 한 번도 식어지지 않아 이 사랑은 영원할 거야 나만 바라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요 남편 때문에 힘들게 사시는 여자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못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친구한테 전화해서 웬일이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남편 바꾸래 이렇게 해석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새 신랑으로 우리 영혼의 새 남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는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표현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이 무엇일까요? 율법이 주었던 마음은 율법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율법에 대한 거부감이었어요 율법에 대한 절망감이었어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속박이었고 얽매임이었어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은 자유함이에요 그 짐을 더 이상 내가 줘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는 짐이 아니고 새 남편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다 그 짐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새 마음 새 정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 새 남편을 전심으로 그저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율법에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 주님을 따르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되면 그 계명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네덜란드에 엘리나라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남편과 아주 이른 나이에 사별하게 됩니다 남편이 없는 그 빈자리를 줄곧 채우고자 이 여인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요 50년 동안 담배, 줄담배를 피워왔는데 정말 골초 중에 골초입니다 아주 강한 니코틴 중독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담배를 끊어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병원도 다녀보고 중독 치료센터도 다녀봅니다 그런데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이 담배 때문에 건강도 해로워지는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인식도 좋지 않아요 아, 이 담배를 끊어야겠다 그런데 도무지 끊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다가 78세가 되던 어느 날 자기보다 한 살 많은 79세의 제이슨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이 엘리나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가 사랑에 빠지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순간에 그 담배를 끊게 돼요 주변에서 엘리나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50년 동안 골초로 지내왔던 삶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담배를 끊었어요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이슨이 나와 결혼하기 위해 사랑을 고백하면서 건강에 좋지 않은 담배를 끊을 것을 진정성 있게 권유했습니다 이 새로운 남편된 사람이 그녀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끊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유했다는 거예요 그 제이슨의 말에 한순간에 그 담배가 50년 동안 끊지 못했던 담배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니까 끊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도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율법 지키고 개명 지키는 거 우리 노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한두 번 지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절망감만 더 커질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면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저절로 지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율법은 완전히 없어져 버려야 될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패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의 죄를 밝히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율법이요 우리 안에 나도 알지 못했던 죄가 죄인지 못했던 그 죄를 밝히 드러내 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좋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긴 하지만 그 죄를 이길 능력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죄가 우리를 더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 죄성이 너무나 강력하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순간순간 이 죄성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낍니다 언제요? 예수를 믿은 순간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 죄성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더욱 죄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줍니다 이게 죄야 이것대로 살면 안 돼 죄 지으면서 살면 안 돼 가르쳐 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잘 알잖아요 이거 죄야 하면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 아니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들으면요 왜 더 하고 싶죠? 거기 절대 가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요 더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죄의 심각성이에요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요즘 세대에 얼마나 많이 깨었습니까? 2, 30년 전만 해도 이 성범죄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인식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깨었다고 해서 성범죄가 그 성범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범죄율이 날로 늘어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인 거예요 이건 성범죄입니다 심각한 겁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가르쳐주고 경계하고 경고하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죄가 날개를 단 것처럼 더 확장되어 가고 더 극악한 모습으로 발전되어 갑니다 저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죄가 율법의 날개를 달았다 여러분 율법의 순기능이 있지만 이 율법에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음으로는 죄짓지 않고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여전히 우리 육신 안에 이 강력한 죄의 끌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둘이 항상 마음속에서 서로 치고받고 갈등하며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여전히 내 마음 한 구석에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죄의 꿈틀거림 이 죄의 강한 습성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 나를 집어삼키려고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강한 탄식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겪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25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도 섬기고 육신의 법도 따르고자 하는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고 우리가 죄의 통제를 받지 않고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 튀어나오려고 하는 이 죄의 본성과 맞서 싸우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새로운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더 깊이 깊이 나아가며 거하는 것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의 깊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죄성을, 죄악을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이길 힘이 부어지고 또 말씀에 순종할 힘이 거기서부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를 담당하시는 양여선 전도사님이 이 자리에서 얼마 전에 인턴 전도사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거기서 본인의 간증 하나를 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아주 큰 실수를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지더랍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용서가 되지 않고 그렇게 그 사람이 밉더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자기를 모함하고 그리고 음해하던 악한 세력을 향하여 저주 기도를 퍼부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 사람 이빨을 다 꺾어주세요 저 사람 이빨을 몽땅 다 뽑아주세요 이렇게 무서운 기도를 드렸대요 그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너무나 마음속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그 사람 생각이 또 불현듯 났어요 또 마음 안에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옳은 마음은 아니라는 것은 알아요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머리로는 이해됩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반응되어지는 것은 미움과 분노와 살인이에요 너무 마음이 괴롭더래요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의 음성이 전도사님 가운데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아주 짧은 한 말씀입니다 효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주님의 너무나 짧으면서도 너무나 강한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신기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한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해답이 담겨있더래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마음이 곧바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는 한동안 멍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신기하게 그 이후부터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무거운 멍해라고 여겼던 그 하나님의 개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의 새 남편 새로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엄청나시고 크신 사랑 하나님 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랑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정말 새로운 영적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깊이 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안에 율법주의 신앙이 벗어지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엄격한 신앙의 기준으로 나 자신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했던 삶이 하나님 끝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러한 율법적인 관계 때문에 부부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어그러진 분이 계십니까? 신앙으로 풀어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해치고 관계를 깨트린 여러분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하나님 이런 모든 관계 안에 회복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신앙이 율법이 되고 하나님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지했던 기준이 되었던 것 하나님이 영매임에서 온전히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관계에 하나님 다시 소망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였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며 그저 하나님 율법주의 신앙에 사로잡혀 살았던 삶을 하나님 고백함이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도 지키지 못하였던 엄격한 신앙의 기준을 나에게 하나님 적용하고 다른 이에게도 적용하여 정지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것을 따져묻고 하나님 나도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지게 했던 이 삶이 끝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하나님 이 신앙의 기준으로 하나님 깨어지고 상하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관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관계의 회복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이 관계가 풀어질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이율법의 죄 하나님 아버지의 멍해를 벗어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모든 얽매여 있는 곳에서부터 우리가 온전히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모든 하나님 자유를 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크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올무에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치유와 자유와 회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더욱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그것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 새 정신으로 죄를 이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감옥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 억매인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